사라진 기억을 찾는 게 때로는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문스톤과 함께 나를 부서줘 잠들지 마, 세인트 릴리 쿠키 잠들면 안 돼 도착했군요, 비스트 이스트 대륙에 이번 탐사의 목표는 비스트 이스트 대륙에서 어둠마녀 쿠키가 꾸미고 있는 계획이 뭔지 알아내는 거예요 멈추세요! 우리는 그냥 비스트 이스트 대륙을 모험하러 온 쿠키들일 뿐이야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요정들의 영역을 침범하다니 싸움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는 법이죠 방울 소리가 날 땐 늦었어요 얕보지 마세요! 온 힘을 다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세인트 릴리 쿠키를 깨어낼 수 있나요?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필요하 살아있는 쿠키가 지니고 있는 정도의 그치만 그 말은 살아있는 쿠키의 생명가루가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내가 돌아온 거야? 전하께서 전하의 생명가루를 이용한 소생의 마법으로 세인트 릴리 쿠키를 깨워내셨어요 전하... 대체 왜... 저 같은 것 따위를 위해서... 내가 저지른 일을 똑똑히 기억해 난 이 세계의 진실을 알고 싶었어 이게 나의 속죄 흩날려라 피어나라 봉인수가... 봉인수가... 숨이 더 벌어졌잖아 세인트 릴리 쿠키 봉인 마법을 써주세요 그날 그때처럼 너무 늦었다 오래 기다리셨나요 모두들 여러분만의 광대 섀도우 밀크 쿠키 인사 올립니다 쿠키란 킹덤 내가 간절히 찾아다니던 건 대체 뭐였을까? 내가 간절히 찾아다니던 건 한 벨에